시작할게요 제목은요 taboo gesture taboo 여기 밑에 금기라고 되있네요 근데 한국말은 top으로 되있냐 금기래요 금기 자 가겠습니다 when you meet people 너가 사람을 만날 때죠 만날 때에 어디서? from other culture there are some gestures 몸짓이 있는거지 body language가 있는거죠 you should avoid 근데 그 body language가 뭐야 니가 피해야된거야 사용하는걸 피해야되는거야 예를들어서 머리쓰닦기 아니면 뭐 이런거 v 이런거 함부로 하면 안되죠 영국에서 v 하면 난리나 프랑스랑 이게 다 요기에요 이게 요기에요 이게 요기에요 이것도 요기 이것도 요기 성격도 아니에요 어 v 소리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here are some gestures 여기 몇몇개의 gesture가 없어 that have a different meaning in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에서의 뭐야 다른 뜻이 되는거죠 뜻이 다른거죠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don't show 보여주지마요 the bottom of your feet 발바닥을 보여주지 말래 this is considered 이것은 뭐야 여겨집니다 very rude 매우? 뭐한거야? rude rude 싸가지 없는거죠 싸가지 없는거죠 아니 싸가지 없는게 아니라 저 뭐라하지 예의가 없는거죠 예의가 없는거죠 예의가 없는거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집트 이집트사람들 인도사람들은 뭐야 여깁니다 the bottom of your feet 발바닥을 뭐라고 여겨 as the the least part of the body 몸에서 가장 덜 가장 더러운 부분 야 똥구멍보다 얘기도 더러운가봐요 therefore 그러므로 만약에 너가 보여줘 damn 여기서 damn은 누구야 발바닥 발바닥이죠 야 그럼 a 아니면 b겠지 to them 어? 그들에게 누구야 이집트사람들은 인도사람들에게 정답이 b겠죠 자 그들은 really think 생각할겁니다 뭐라 생각해? you are insoluting them 너 그들은 뭐하고 있는거야? insoluting 뭐하는거요? insoluting 모욕하는거 모욕이죠 모욕 모욕합니다 모욕하는거 생각해 자 그리스에서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never show their palms to other 다른사람들에게 손바닥 보여주면 안돼 그죠 손바닥 보여주는거 전투 싸우자는거죠 싸움 신청하는거죠 다이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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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전투신청이에요 전투신청 내가 널 죽이겠다 약간 이런거 마찬가지잖아 이런거 칼들고 하하하 그리스사람들 매우 민주적이죠 자 맞습니다 만약에 너가 raise your palms 너의 팔을 up toward them 그들이 향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핀다며 그들은 모욕감을 느낄거야 그죠 이게 정투하자는 소리야 나 이럴거야 싸우자 이러면서 나 이러면 대구치죠 자 그렇습니다 When children do a good job 아이들이 잘 뭐하는거야 잘했을때 잘했을때 많은 어른들은 종종 뭐해서 pack pack인거야 스탑스탑 그들의 머리를 스탑스탑하죠 or shoulder as a praise 칭찬으로써 이렇게 툭툭 치거나 어깨 툭 치거나 어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안돼 미국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잖아 탁 쳐요 손 탁 쳐요 이렇게 만지지말라고 don't touch me 머리 만지고 난리 안비구 하나가 그러나 태국에서는 태국과 피지성 피지 피지죠 이리스 타부 이건 뭡니까 금기에요 투 패스 써머스 해 너 다른사람 머리를 이렇게 써둔거 금지요 금지 그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 그들의 머리가 is sacred 그들의 머리가 뭐야 sacred 신성한 이런거죠 신성하고 그리고 that patting 아 patting 그것은 그 신성한 그 신성한 그들로부터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어머니 여기 있는데 이거를 계속 끌어당기는 행위처럼 보이잖아 밖으로 끄잡아내려고 절대 안된데요 기억하십쇼 not to touch some 다른사람 머리를 만지는 것을 뭐하는거야 기억하라는거지 나시야 투 부정사 앞에 나시지 why 뭐하는 동안 you are in Thailand and 피지 피지나 태국에 있을때는 절대 다른사람 머리 안 만지는거 기억하래요 if you remember these tabu gestures 당신이 이러한 이러한 금기 제스처들을 기억한다면 it will help you 그것은 당신을 도울겁니다 to avoid 피하는거야 away awkward situation awkward가 뭐야 되게 민망한 상황이죠 when 언제냐면 그게 언제냐면 when you meet 니가 만나는거야 니가 믿 바로 외국인들이죠 from other culture 다른 문화로도 외국인들